안녕하십니까 백마릭TV 입니다 자 오늘은 제 차 두대가 다 여기 있네요 보이나요 이놈의 엔진은 왜 이렇게 오일이 줄고 금방 까매지는 거야 웰가지로 이제 수공수압을 해서 차를 줄고 하고 가스트로 엣지 프로페셔널 i30에 쓰던 대로 0w40 근데 이 로드스터는 저온점도를 좀 더 높여주는게 누유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오일이 주는게 오히려 괜찮아요 이 점도가 낮은 오일을 그냥 빨리 소진해 버리고 이제 백마력 살리기 미아타 수동수압도 됐고 강화 플러치랑 경량 플라이힐 저번에 서킷도 한번 다녀왔죠 뭐 수동 수동 변속기나 뭐 페달에 대한 그런 조작가 조작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거는 정말 최상입니다 너무 재미있고 특히나 미아타의 조작감이 어떠냐면 좀 처음에는 그랬어요 브레이크 페달도 아이서티에 비해서는 무겁고 이제 언덕에 서 있는데도 브레이크를 아이서티처럼 밟고 있으면 그냥 밀려 내려갔어요 깜짝 놀라고 이랬었는데 주행하면서 그 느껴지는 페달 조작감 그 담력이나 밟았을 때 리뉴얼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히려 아이서티 보다 더 부드럽게 조작할 수가 있고 원한다면 빠르게 엑셀을 떼거나 빠르게 밟거나 해서 급격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내 발이 움직이는 대로 차가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얘를 타다가 얘를 타면 좋은데 얘를 타다가 얘를 타면은 뭔가 안좋아 굉장히 좋은 차라고 타고 다녔지만 그런 페달 조작감이 얘만큼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한 20년의 격차가 있는 차인데도 기본적으로 옛날 엔진들이 전자적인 보정이 안들어가니까 좋죠 반응인거 아 개판이네 이봐 하여튼간에 차 정말 재미나게 잘 타고 있습니다 변속기를 수동으로 바꾸고부터는 차 타는 일이 너무 즐거워서 얘를 2단 3단 왔다갔다 하면서 하루에 한번이라도 한번 타보도록 하죠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세은 언제 할 건데 가만히 놔둘 가만히 놔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